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을 알려줄게 과학적인 지식을 노래로 전해줄게 중력은 인력이야 두 물체 사이에 질량과 거리로 크기가 결정돼 지구의 중력으로 우린 땅에 붙어 전체의 운동도 중력으로 설명해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을 알려줄게 각은 운동과 관련된 시스템 운동, 힘, 질량, 가속도의 원리들이 있어 역전의 역학적 법칙으로 설명돼 물체의 운동을 예측하고 알려줄게 역학적 의미선으로 설명해 실제의 운동맛이 불chen한 오 settlement, 규에 대해서도 규에 대해서도 규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